Q. 자리에서 제마일 신지아 르프 영국의 군대가 제일 위험한 나라인데 군대장에서 대신에 대신 아주 위험한 필요한 지역을 이용하라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지역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제기면 절대 안 돼 제마일을 찾고를 꺼내려 gitu 아... 2주일에 재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 선호가 쇠나키 호텔에 있는 곳이다 그는 아직도 있다, 하지만 제가 좀 더 괜찮은 곳에 살고 싶다 이 미션에 있을 수 있으며 비자와 함께 청소도 안하고 피자 시키고 옷도 대충 입고 안 씻고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나보네? 그쵸? 아 난 뭐라도 꼭 해야 하는 줄 알았지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을 걸 그러면 너무 성실히 했다나 그곳에 한 차량을 보냈어 그들은 머리에 한 발을 찾았다 한 발에 한 발에 한 발을 찾았다 저는 추천해 드릴게 나중에 여기만 한 번 데이트하는 데만 다시 해볼까 그곳이 일어났다 그곳이 일어났다 조티 내가 너한테 일어났다 네, 비욘드 2 소울즈 왔습니다. 이제까지 봐온 결과로 스토리가 답장나니까 목표물은 죽는 거 아닐까요?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. 와 여기도 꽤 긴데 오늘은 여기까지 요 챕터까지 해야겠네 여기 한명 어? 지 지 지 너무 내가 일찍 불렀나? 어 됐다 됐어 이제 어 온다 오면 뭐 굳이 어? 아니네 여기 아 아 아 해야지 아 이놈식 빨간색은 에이든이 갈 수 있는 곳 에이든이 이동할 수 있는 곳 못 들어가냐? 아 이 한 명 있네요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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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demon 잠깐만 잠깐만요 방송 제목에 좀 써놓을게요 비욘드 투 소울즈 됐나? 바뀌었나? 자 이쪽에..? 없고 자 가 오! 오? 오?! 아니 이런게 sexual 이런게있었단 말이야!? 나 그때 되게 잘했었던 건가 봐 안걸렸어 나 대놓고, 대놓고 갔는데 안걸렸어 아, 주무셨어요? 오늘 방송 지렸는데 아깝네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되나 어? 쟤를 먼저 어떻게 해야될 것 같은데? 쟤 쟤 나 어떡하지? 나 어떡하지? 나 어떡하지? 어디로 가지? 어디로 가지? 나 어떡하지? 좋아? 좋아 좋아 원래 육혁, 육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흐흐흐 왜 이제 어디로 가냐 저로 가면 되나? 좋아 알지 알아봐, 다른 쪽에 가면 돼 어?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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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너는 살았다 좋아요 좋아요 어깨 이쪽으로 고고싱! 이리로 가는 거야? 여기다 한 명 있네요 으! 아키 호텔 나 저번이랑 되게 다른 루트로 오는 것 같지 않아요? 뭔가 되게 더 어설퍼진 것 같은데? 가고 왔어 근데 뭔가 더 지름길로 온 것 같기도 하고 루윈 카씨트롤 루윈 카씨트롤 여기 루윈 카씨트롤 여기 있는 곳이 없는데 찾을 수 있어야 해 어이! 정말 못 봤는데 여기 있다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저기 있는 건 못하네 이게 안 걸려? 이게 안 걸려? 대박 이게 안 걸려?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바로 옆에서 보이는데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아 얘한테 빙의해서 저거 다 쏘는 거였나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으이짜 으 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이걸 못 봤어? 이상한데 이거 일부로 모르는 척하는 것 같은데 인간 not 저 못 본척uct 흐흫 야 죽은 척해 이상한데 이렇게 안걸릴리가 죽인거겠죠? 바로 앞까지 뛰었는데 모른다고? 아 너무 웃기는데 이거? 이쪽으로 가면 되나? 아... 아... 안타 бо이자 안타까? 아... 아.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고구마 а!!! 나 고구마 먹았어!!!! 무서웠고 그냥... 36개 주랭락을 치는구만 저쪽 아닌가? 저쪽이었나? 어 저기있다 어 쟤네들 못가 더? 예쓰 빵 나도 빵 아 이제 어디로 가 좋죠? 오케이 무셔워 저것들을 어떻게 한다 자아 뒤로 넘어가는 길 있나? 없나? 저쪽으로 가 네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구우우우우우웅 여러분 이거 다 여기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했잖아 여기 꼬마이 만나고도 한참 가야되지 않았었나? 어 여기 하나 더 있다 들어가세요 아 아 아 자 아 자 그냥 막 대놓고 달려 이제 걸리던지 말던지 보니까 쟤네들이 일부러 모른척 하는 것 같애 그냥 막 가면 될 것 같애 이 꼬마에 이지 조금 가만히 있었네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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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도와줘야 해 저 여기로 왔어 나, 저, 저 저 저 없지마, 알겠지? 이들아 에이든 가디가 필요하다고. 좀 해봐야겠다. 헤드가 많이 내고있지... 저희에게 제발 그 정정은 도와줄 수 없을 걸지 않습니다. 오, 아프겠다. 죄송합니다, 당신의 말은 이해하지 않습니다. 살림! 살림! 이름은 살림이예요? 살림! 조디! 조... 조디! 에이든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. 치료도 가능해요. 네, 조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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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차 타야 되는데 저거. 굿 굿 굿 굿 굿. 쟤 또 더 가까이. 내가 더 가까이 가 쓸게. 좀 더 가까이 어! 려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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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가는데?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? 잠깐만요 아 얘 그래 여기 여기를 후분 넣트려야지 됐어 이제 못가? 그래도 못가? 물어봐 너 이 자식 됐고요 어 뭐야 된 거 아니었어? 나 이거 진짜 앞을 가질 못하겄네 잠깐만요 Have 어?왜 아까 얘 처리 안됐지? 에이에Well 진짜이 에휴 이제 가 이제 가 아 아까 처리한줄 알았는데 좋아요 여기 가시고 이제 여기 있둔 빙이 빙이 그만해 됐어 가자 자 수구리 피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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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라 막고 때리고 피하고 낯 점프 피하고 오오오오오 좋아 진작이 총을 쏘지그냥 괜찮아요. 우리 정말 좋은 팀을 만들어버렸어, 셀린아. 햇살이 뜨고있어. 들기지 않는 것도 힘들게 됐어. 탑. 탑은 저기있어. 게일드 에탑 아니야 저거? 저 어디를 가야 돼 내가 잃을래? 나 저 차 타고 싶은디 왜 널 따라가는 거야 그쵸 남자애가 잘 알겠죠 아 그냥 아까 저 차 타고 가면 될 것을 이렇게 돌아가 으 깜짝이야 으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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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 따라가 어디갔어 살림 아 아 아 으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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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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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립도 잘 안 치고 뭔가 게임도 헤매는 것 같고 으깜짝이야 흠 으깜짝이야 흠 흠 흠 마크해도 잘 안걸리니까 긴박한 듯 평화롭죠 1회차 때문에 우리 막 걸릴까봐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왠지 대충 해도 크게 안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니까 잘 안하게 되네 대충 하게 되네요 그냥 3회차 Wong 대충 해 드네 약 1! 3! 8! 9! 10! 10! 10! 10! 나 차 운전하기 나와볼래? 내가 어제 면허를 땄단 말이야 어? 내리라구 자 갑니다 부릉부릉 타셔요 칭큰 롤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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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방 듣다가 잠들었네 다음에는 꼭 본방 끝까지 보고 질이 없지 않네 할게요 왓성님 섭구님들 아프지 말고 잠상 지어 또 말고 잘자요 고 고맙습니다 좋은밤내십쇼 감사합니다 트럭은 저는 섭립 흐흐흐 뭘 깜짝이야 달려! 할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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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야지 흐흐흐흐흐 아 여기서 싸우는게 재밌더라고 아 여기서 싸우는게 재밌더라고 차 위에 격톡신 아닙니까 돌릴때는 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야 적들은 날 기다려준다구 한명씩 오지 않는다구 아야 뭐 여럿이 여럿이 오지 않는다구 자 봐 쟤 기다리고 있잖아 흐흫 야 한명씩 와 한명씩 좋아 아주 좋아 흐잇쩌 후우 야 한명씩 와 한명씩 야 총은 반칙이지 반칙이 반칙 너는 퇴장 반칙 반칙 퇴장 터져 반칙은 퇴장이라고 이 자식아 너도 퇴장이라고 이 자식아 어어? 자꾸 반칙 써 너도 퇴장 후우우우우 흐흐 흐흐 그렇죠 변신할 때 공격 안 하는 거랑 같은 거죠 못 봤어 봐봐 흐흐흐 못 본다니까 트럭을 타고 격투씬을 벌려도 적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? 주인공이니까 이곳은 우리의 동의 방으로 갈 필요가 이곳은 우리의 동의 방으로 갈 필요가 나는 갈 필요가 나는 갈 필요가 너 알겠어? 셀림? 나는 내게 나는 내게 나는 내게 나는 내게 나는 내게 죄송합니다 너는 내가 와야 할 수 없습니다 너 정말 정말 졸려해 셀림 네, 한일이면 다 끝났을 거야. 너 그냥 어린 아이들만 돌아가게 될 거야. 아이고... 투명망떠야? 아 진짜 어떻게 말이 안통해도 이렇게 잠깐 사이에 정리될 수 있다는 게 참 뭐해 이쪽 이쪽 가서 아 저쪽 골목으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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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 있네 여기 아니야? 숨을 곳이 어디에 있니? 심쿵 으 깜찍이야 섭님 안녕하세요 어이구야 본방 보다가 깜빡 잠들었네 다음 본방은 꼭 지리어짜네 할게요 섭님 섭구님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잘자요 땡큐 고맙습니다 시그니처는 세 개 정도만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다 와가지고 해민이나 숨을 곳을 찾아라 아 아 이게 지금 숨을 곳이야 여기였어 진정하 그쵸? 저거 점수 고맙습니다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더욱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열을 쉬게...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세림... 미쳤어! 뭐 하는거지? 만약에 남아있어, 당신이 괜찮아요 살림을 봤어 그죠? 난 못봤지만 제가 본거 같애 학원 시험인데 섭림 방송 너무 재밌어서 못 짤거 같애 어떡해 학원 시험 봐야지 그래도 나중에 내 나 원망하지 마셔요 어허허허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꼭 안하고 싶은데 여기 아 안타까운데 이거 아아 맞겠지 안돼 이 자식아 여기 총 들고 들어가면 큰일나 야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ㅎㅎㅎㅎㅎ 무기 여기 있는디 이 사람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공격은 어떻게 합쳐지게 할까요?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공격은 어떻게 할까요? 나는 어떻게 할까?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 거랜을 수있는 과정에서 우리의OSSCR은 우리의 운드에boro 우리의 will 내가 가만히 말할 수 있는 vr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더빙이 재미있어요 오늘 더빙을 제대로 많이 못해서 안타깝네요 텐션이 녹지 않아서 어 눌러버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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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야만 했냐 맹시님들 주무시면 삐뚤어진다구요? 나는 내가 안자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그냥 걸려서 체포되는 경우도 있나? 여태까지 행적으로 보아서는 전혀 걸릴 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걸릴 것 같으면 오히려 한발짝 뒤로 빠지니까 자동으로 자세히 셀림? 아 내가 이래서 이... 하... 이래서 실패하고 싶었는데 차라리 이번 미션은... 나 답정로였나봐 역시 나 답정로였나봐 네 아빠인 것 같애요 너 아버지? 체포당하면 게임오버 그냥 너 기신아 그냥 답정 넣어 그냥 맞아 어허허허허허허허 그냥 맞아 어 맞았어 진짜 맞았어 진짜 맞았어 그냥 맞네 그냥 맞고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간다고? 뭐야 보호막 쓰나만 하잖아 뭐야 보호막 쓰나만 하잖아 보호막 쓸때랑 똑같은데 맞은거랑 조기 발도 맞았어 어?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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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어!! 으어어어어어 흰으으으 보시죠.. 이거 하면? 이거 하면 그냥 게임 오버야? 어떻게 할까요? 해볼까요 말까요? 어? 안하네? 에이든이 막아주는구나? 역시 답정로였어 치료해 일단 치료해 알았어 또 또 또 가자 맘대로 죽지도 못해 에이든이 치료한거 아니었어? 오우 야 이걸 어떻게 살아? 흐흐흐흐 뒤풀이 게임방은 어... 다시 보기는 제가 비공개로 해요 그래서 게임 채널에 1시간 정도 단위로 편집해서 올리거든요? 게임 채널로 와서 보셔야 돼요 할렐루 12시 25시 10s 20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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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여기 챕터가 답정로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 CIA 생활을 10년이나 했지만 그런 건 본 적이 없어 요원 하나 데리고 오려고 보스가 자기 개인의 일기까지 보내다니 모든 고객 안부들이 너한테 미쳐있다고 조디 물론 너와 에이든한테 말이야 조디? 괜찮아? 이번 임무가 어려웠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잖아 또 다른 임무 완수일 뿐이야 안 그래? 거기서 봤던 광경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라이아 절대로 저 남자 나쁜 사람인가요? 공무원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그렇죠 은윤님 말씀대로 나라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나쁘다면 나쁜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고 아 이것도 꼭 뉴스를 봐야지 끝나나? 흐흫 대신 일부러 뉴스 안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선택지는 하나 흐흫 웃긴다 어떤 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못하면은 그냥 스킵 돼버리고 어떤 거는 넘기고 싶은데 꼭 봐야지 지나가고 오 진짜 나 이거 안 보고 싶었는데 이거 안 보고 싶었는데 제말 시크 쉐리프 나라의 가장 위험한 전쟁이 가장 위험한 전쟁이 그리고 이제 소스의 리포트는 그와 그 모든 정부가 사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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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얘네가 나쁜 놈이라고 그 테러리스트라고 죽이라고 명령한 건데 아 아 이 나라의 희망이었던 거야 아 대통령 암살자가 돼버린 거지 이래서 그때 이래서 그때 1회차 때 라이언이 선택을 못 받은 거 아니야 나쁜 놈이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그거 우린 정치인이 아니라고 당신은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CIA에 온 걸 환영해 조디 혹시라도 몰랐다면 말해주겠는데 이건 빌어먹을 하천명 따위가 아니라고 우리에겐 할 일이 있었고 이것도 당신에겐 그냥 일일 뿐이겠지 안 그래? 하지만 어떤 4성 장군 따위가 시켰다고 사람을 죽이고 다니진 않는다고 이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숲속을 헤매는 거구만 조티 이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너는 죽은 사람과 함께 내 손에 있는 내 손에 있는 어떤 녀석이 내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믿어 그래서 내가 믿어 내가 믿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무슨 말이야 바이안? 놈? 무슨 무슨 거짓말이야 그니까 그냥 뭐하는지 무슨 그니까 무슨 그니까 무슨 그니까 어떤 거짓말이야 내가 못먹을 수 있는 거짓말이야 너는 또 말했네 그 밤에 내 아파트에 나한테 죽을 것 너는 누군가가 내가 다시 말했네 안 돼 나한테 죽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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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가 온다. 전화하면 위치가 발각돼 버리죠. 그녀는 말이야. 내가 죽을거야.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. 라이언과 키스했다. 성당으로 숨어들어갔다. 마을에서 발각도 되네요? 오, 뭐지? 발각된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는다고? 그렇게 나 대충 했는데 발각이 안 됐었는데. 검문대에서는 내가 밟았으니까 발각된 거고. 체포되지 않았고. 아, 체포도 될 수 있어? 체포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? 발각되면 체포되나? 무기를 입수했고, 자살을 시도했었고. 지붕에서 후송되었고. 다른 방법도 있나? 다른 루트를 최대한 해보고 싶은데. 이게 사람의 본성에는 어쩔 수 없나 봐. 화이팅 하십시오. 아이고. 이슬일님. 시쿵 고맙습니다. 아, 4시 16분이야. 그러고 보니까. 아, 자야 되는데 이제? 여기까지 하고 왔습니다. 우리 이슬일님이 나를 깨워줬어. 어, 계속 할 뻔했네. 어. 화이팅 하십시오에서 시... 딱. 화면을 보면서 시간을 보니까 4시 17분이었던 것이었다. 어허허허. 자야지. 안 자 겁니까? 괜찮습니까, 여러분? 다섯 시까지 합니까, 그럼? 알았어.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, 혼자 다섯 시까지 한다고 했다. 아니야, 이슬일님이 화이팅 하라고 그랬는데, 끄면은 왠지. 후원한게. 이 사람들은 왜 깨워? 상관없는 사람은? 얘를 깨워야지. 야야야. 비켜봐. 다 비켜. 대통령 죽일때 총을 안챙겨서 들어간다고요? 그럼 아예 못돌아가지 않을까? 그런 루트가 있을까? 음... 총을 안챙겨서 들어간다. 심차게 달려라, 은하철도 999 너무 좋아. 여기서 잡힌다고요? 그래? 그러면 도망가지 말아봐? 아니, 니 일어나야 돼. 너무 좋아. 다섯 시까지 샀다니는. 잡힌다. 잡혀 보겠구나? 땡땡아... 온다, 온다, 온다. 언제가 맞지? 온다, 온다. 오픈하. 야 너...클 났어 야?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온다 온다 넌 큰일났어 너 내가 안일어날거야 너 아이디? 흐흐흐흐 과연 걸릴 것인가? 저 사람들의 그... 신분증을 훔쳐올 수 없었나? 아 어차피 사진이 다르지? 저 사람들은? 저 사람들은? 예. 당연히 네. 필요한 partir 과연... 이따가 있는거같은데? 여깄네 내 신분증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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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추운데? 흐흐 미쳤다 그래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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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도망도 실패해보라고? 흐흐흐 아 나 너무 본능 너무 충실한거지 온다 온다 아 잡혀봐 잡혀봐 잡아 잡아 아아아아 아프다 잡아봐 그래 어떻게 되나 아아아아 안쳐 잡혔습니다 에? 원하시는대로 됐습니까? 흐흐흐흐흐 나 정말 잘 도망갈 수 있는데 잡혀보라그래서 내가 잡혀봤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로 탈출하는거야? 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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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태로 탈출하는거야? 문 좀 열어주세요 아 배가 아파요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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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또 잡혀볼까? 두번 잡혀볼까? 흐흫 흐흫 아저씨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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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주세요 흐흫 흐흐흫 네 게임 정말 잘 만들었어요 흐흫 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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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칸을 가져다 버려 다른 칸을 가져다 버려 어... 저는 셀프 감금대로 갑니다 3번방에 가서 갇혀버리 걷습니다 아 편안 아 안녕하세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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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오우와 역시 답정러야 어떻게 해서든 탈출하는 것만 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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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그 기차 지붕 위에서 싸우는 게 재미있었는데, 그것도 네, 다 알아. 여기 안에서 돌아가야 할 필요가. 아아 땡땡이들 여기서 또 잡혀보는거야 자 이제 잡힙니다 나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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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이쿠 위험하겠다 진짜 아이쿠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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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네 어? 야 잡혀줘서 고마워요 기냥 아 고맙습니다 하나 기다려줄게 아이쿠 아니 그렇게 그렇게 넘어지면서 왔는데도 탈출한다고? 어 나 여깄어요 잡아가주세요 잡아가세요 나 여깄으니까 아이쿠 더럽게 못맞춰 진짜 걔는 왜 풀고 헬리콥터는 왜 푼거야? 왜 날린거야? 나 가만히 있잖아 나 여깄어요 나 여깄어요 흡아 여깄어 돌아가지말고 그냥 와요 와 대놓고 잡으라 그래도 못잡냐 야 이러면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냐 나 처음할 때 걸릴까봐 총 맞아죽고 개한테 물려죽을까봐 얼마나 내가 조심조심 조마조마하면서 했냐 그래 날 잡아가 댕댕아 잡아가 나 잡아가 날 댕댕이를 댕댕이를 때릴 수 없으셈 어 때리네 에잇 모르겠다 이럴거면 본격적으로 하자 그냥 에잇 모르겠다 어 이건 내가 못한거네 아 널 장 깰르르 깰르르 깨깨 아야 돌로는 안칠거야 저리가 오우우 어 돌로 안쳐도 돌로 안쳐도 되는구나 댕댕이도 살고 나도살고 진짜 불사신인데 불사신 절대 안죽어 나는 정말 잡혀주고 싶었단다 난 최선을 다했다 아니 근데 웃긴게 또 방심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하고 하면은 정작 중요한거는 그냥 스킵할 때가 있다니까요 게임이 저 사람 밀당 장난 아니라니깐요 그래서 1회차 할 때 정말 중요했던 챕터 제대로 못했었잖아요 어 잡혀줄까 나 여깄어요 하일라인 나 여깄어요 잡혔다 잡혔다 H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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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닛 18 유닛 18 제가 읽어봐요 스페셜 포스 유닛이 너의 방향으로 가고 잡혔어 잡힐 수 있네 나 여깄어 하늘 나 여깄어 나 여깄어 내가 즐거운 걸까 하늘 내가 나아가야 너 나아가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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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안되겠지 아무것도 우와 이거 살인이잖아 자기 손에 피 묻힌 게 싫다고 지금은 그냥 기절시킨 거겠죠? 일단 발바닥 맨배부터 그러네요 어차피 어차피 도망가네요 그때도 이거 오토바이 타고 도망갔잖아 에이 그냥 그냥 좀 색다른 방향으로 도망갔다 이거네 뭐야 툴 파워 툴 파워 나 간다이 그리고 우리 여기 사고 나면 어떻게 돼? 짠짠짠 직진. 그대로 직진도 안 돼 나줘바라 자 나 섰어 나 섰어 나 섰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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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제대로 비춰야지 나 여기 여기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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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 여깄다고 아 나 어두울까봐 어두울까봐 이렇게 길을 비춰주는구만 고맙습니다 진짜 아이고 흐흐흐흐 비켜 다 비켜 나간다아 아 왜 서어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망가자! 이제! 너 지금 필요해! 여기로! 나는 여기로! 로봇 탱거 그녀가 잊어버렸어 다시 말해, 그녀가 잊어버렸어 그녀가 잊어버렸어 그녀가 잊어버렸어 그녀가 잊어버렸어 dome 너가 잊어버렸어 저녁 시간에 Clape